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좋은 종목을 추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만한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들을 리스트업 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 맞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도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복투 연구소의 손현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해주시는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시작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좋은 종목 오늘 많이 가지고 오셨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SK텔레콤, 한전기술, 하이브, 강원랜드, 안랩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손현호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은 아프타머사이언스, GNC에너지, SD바이오센서, 아세아제지,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이 종목 중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릴레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릴레이 첫 번째 종목부터 우리 차용주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SK텔레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고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물적 분할과 다르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SK텔레콤이 통신회사에서 비통신회사로 이제 서로 회사를 두 개로 자르죠. 그러면 두 회사 모두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회사를 갖고 있고 신설되는 회사에 주식을 매수해야 되지만 인적 분할은 가만히 있어도 두 회사가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한 주가 0.5, 0.5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긴 합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분할 전에 매수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 통신회사와 비통신회사, 비통신회사라고 한다면 11번가와 SK하이닉스 등 다양한 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쪽들에 대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K텔레콤 하면 통신회사에 너무 얽매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신회사로서의 지분가치 충분히 재반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비통신회사 부분들에 대한 지분가치가 새롭게 부각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사서 두 개의 회사로 분할돼서 양 회사가 커가는 모습들 다른 인적 분할과 좀 다른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이제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뒤늦게 따라잡지 말고 지금 오히려 사놓고 그때 상승을 즐겨보자 라는 취지로 SK텔레콤을 처음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압타머 사이언스입니다. 포항공대에서 압타머 사업단에서 분리상장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상장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플랫폼 기술력이 높은 당뇨 치료제, 항암제 개발 기술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1년 기간 동안 현재 9개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5개 회사의 공동 연구 또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좀 재무가치가 훼손되어 있기 마련인데 우선 압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상장 당시에는 재무가치가 좀 부정적이었으나 이 상장이 지나고 이런 연구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도 작고 연구진 외에는 생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 이익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이프라인과 공동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정도 기술 이전하면서 지금 적자폭은 둔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28일까지 바이오 유럽 2021에 참가를 통해서 핵심 플랫폼 기술인 압타머와 주요 파이프라인을 설명할, 발표할 예정이고 글로벌 제약사와 10개 정도의 글로벌 제약사와 미팅을 진행하는데 이 미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확실히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 이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그 다음에 이번 바이오 유럽 2020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무가 향상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압타머 사이언스를 첫 번째 손희로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 중에 하나인 원전 관련해서 한전 기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형 원전 테마듀이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지금 일부 투자자분들은 혼동이 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원전을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소형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쪽들은 일반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이라는 점이 특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원전을 줄여간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중기적인 개념이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원전을 문 닫은 것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팩트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내년도 정부의 원전 예산은 4%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소형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IAE, 국제 핵 단체로부터 우리가 폐연료봉에 대한 개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북한 같은 경우 폐연료봉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게 허가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허가가 됐죠. 이걸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소형 원전에서는 대형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 갖고 원전이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땅 속에 묻어두기만 하던 이러한 폐연료봉을 꺼내서 소형 원전을 지역 단위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일어나죠.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뀔 가능성 우리가 또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 단기적으로는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전 기술을 최근에 원전과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전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 새 예산안, 2022에서는 시정연설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유럽을 방문을 할 때 과연 완전 세일즈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중에 중국 쪽의 시장도 개장이 돼서 좀 출발 상황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0.23% 하락 출발합니다. 3,574포인트 선에서 시작이 됐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하락 출발인데 0.41% 하락하면서 역시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는 또 상승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0.62% 빠지고 있지만 코스피는 지금 0.18%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GNC에너지인데 유튜브에서 자윤님이 저는 지금 GNC에너지 말고 GN1에너지를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그래도 GNC에너지도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GNC에너지랑 GN1에너지가 회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움직임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GNC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 및 상용 발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전력난 관련 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 반영되지 않았고 우선 GN1에너지가 영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업 덕분에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수혜로 GNC에너지랑 GN1에너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광장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랑 친환경 부분인데 현재 기대감에 좀 급하게 달려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어놓은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안 들면서 사실상 원전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원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가를 하도록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화석 연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GNC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 9곳에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단계적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GNC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NC에너지를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갈게요.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오늘 엔터주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0.6%밖에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브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 일단 BTS 11월, 이어서 12월. 안표 가격 아십니까? 글쎄요. 몇 천만 원 간다던데요. 1,800만 원의 안표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부럽죠? 일단 이런 상황인데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 다른 엔터주들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SME라든지 JAP 엔터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주들이 플랫폼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가수들의 어떤 앨범, 굿즈 이런 거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장화회사도 상장 앞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러한 팬덤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범용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기술은 앞으로 단순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컨텐츠를 얼마만큼 우량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냐. 이거는 기술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니죠. 이런 것들은 수많은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비교 우위를 나타내게 된다면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재부가가치 이런 것들도 확인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차영주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엔터 자체로도 좋은 상황이지만 메타버스와도 엮였을 때 또 대장주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도 갈게요.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면역황 진단, 분자 진단, 자가혈당 측정 관련 진단키트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상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뷰가 있었고 현재 2020년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나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봐야 된다라는 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2020년에는 분기마다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이제는 2020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그런 실적을 보호하는 종목에 좀 집중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휴마시스가 셀틀이랑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온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종목들마다 좀 차별화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저번 주 금융 상승 보여주면서 차익시험 물량 나오면서 그 주변으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젠이랑 렙지노믹스 SD 바이오 센서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젠이랑 렙지노믹스 SD 바이오 센서 모두 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로 보유하고 있고 단일 공급 계약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단일 공급 계약에 따라서 외인이랑 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가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시젠이나 렙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단일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지만 외인이랑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판단은 안 들고 있고 SD 바이오 센서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으면 싼 바닥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게 외인과 기관의 수급 도용이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성장성을 가진 진단키튼 역시 SD 바이오 센서를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앞으로도 지켜볼 여력이 있다. 시젠보다 오히려 SD 바이오 센서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요. 강원랜드네요.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연도 빛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말에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바람을 쐬러 나갔었는데 차들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나갔으니까 방역도 어느 정도 됐고 주사도 2차까지 다 맞았고 이런 상황들의 움직임들, 답답한 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갔을 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속복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고요. 해외로 카지노를 나갈 수가 없죠. 지금 유일하게 내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국내에 들어오는 GKL과 파라다이스와는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강원핸도 이제 또 겨울철이 되면 강원핸도 주위에 또 수많은 스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 레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자녀분들 스키를 태워주고 몰래 가서 배팅을 하고 아니면 저녁 때 가서 배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 레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 흑자전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한 겨울 시즌은 4분기, 1분기인데 3분기도 벌써 흑자전환에 대한 비용을 좀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기대감까지 반영하게 된다라면 이제부터 성수기에 진입하는 강원랜드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차용수 선생님은 안 하시죠? 저도 한 3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친구들이나 회사에서 구경삼아 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강원랜드에 휴민트가 있어서 강원랜드에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최근에 좀 사정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길 근본제로 하면서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도 갈게요. 이번에 손윤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아세아제지 라는 종목인데요. 지류제조업 판매, 수출이법을 영위하고 있고 경산제지, 재해산업 등 다양한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포장용 상자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사실상 좀 이제는 이런 원자재 가격에 따른 차익실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사실상 택배나 포장, 이런 원가들이 급락하기보다 이제 점진적 상승세, 일간 변동성을 보여주더라도 점진적 우상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포장제 관련 종목들의 재무가치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마주 테림포장이나 대형포장, 이런 포장제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가 사실상 없는 종목이지만 과거에 좀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해당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다소 좀 약법권에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런 대장급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차익실이 나올 때는 이제 그 후속주 이 포장제 가격 인상에 따라서 재무가치 향상될 것이라고 저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착각이 돼 있으시거든요. 추가적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포장제 가격이 우상향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포장제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아세아제지가 일단 아세아제지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도 보유하고 있고 저거주 수급도형,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었다고 보지는 어렵겠지만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도형이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순환매에 들어올 가치투자 종목은 아세아제지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세아제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제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추세적으로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마지막 종목을 하나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이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안내비인데요. 아, 안내비요. 안내비를 제가 오늘 좀 갖고 온 게 뜬금없다. 차용주 평소의 모습과 뜬금없다.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을 다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내비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죠. 주요한 이유는 대선주자로서 안철수 씨가 선언을 한다. 조만간 이러한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선 관련 주들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 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차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 인물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0.1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선 인물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 능하시고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 치고 빠지게 능하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지금 여권은 대선주자가 정해졌고 야권도 조만간 대선주자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책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 대결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책 관련한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 테마주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여기서 단기 공략이라고 한다면 역시 손절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도 차관하셔서 매매에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내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역시 조금 있으면 대선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선 관련 정치 테마 관련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한번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안내배를 결국에 인물주의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뭐 설명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알아서 듣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손현호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고 사실상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상장 이슈도 있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관련주로서 부과를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패스오브 액자리나 스컬지, 엘리온, 우마, 무스매 등 꾸준한 실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에 따르면 연말 실적, 2011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9,96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은 138% 증가한 1,58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업종 대비 근소한 저평가 매력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 2021년 연간 실적 발표 시즌이 됐을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제 팁이 관련해서 나오고 있지만 악재들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고 서비스 업종으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자금들이 대부분 일부 공매도의 환매수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맥점 잡고 지금 우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이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악재들이 선 반영된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오늘과 내일 청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 유리나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업 가치의 변화, 추가적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7월 말에 있었던 강세를 이열 수 있고 최근에 2주 넘게 기관이 싹세를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까지 송현원 팀장님이 마지막 종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0가지를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두 분이 각각 탑픽 종목 하나씩을 골라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어떤 걸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실지. 차영우 소장님은요? 저는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탑픽 종목으로서 우수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으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SK텔레콤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인적 분할 되기 전에 미리 좀 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송현원 팀장님. 저는 뭐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가치는 물론이고 수급 동향도 너무 좋고 추세도 좋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멘텀들이 우려가 크게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좀 안정적인 종목을 골라주셨네요. SK텔레콤과 카카오 게임즈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포스코의 실적 발표가 공시가 올라온 듯합니다.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갈게요. 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1,2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나온 수치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2조 원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영업이익을. 근데 지금 3조 1,200억 원이 나오면 전년 대비해서 365%가 증가한 수치인데 엄청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왔습니다. 주가는 아직은 조금 전에 공시가 나왔으니까 반응을 하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1,2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6% 정도가 증가한 수치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후에 다시 좀 다음 프로에서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